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습기간과 퇴직금 산정사건입니다. 선거일은 2022년 2월 1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18083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인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시용후 근로자입니다. 시용이라는 건 수습기간이 보통 되죠. 그러니까 수습기간 거친 후에 정식적으로 채용해주겠다. 이렇게 해서 된 상황입니다. 피고는 서귀포 의료원이고요.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원고가 승소했죠. 내용은 이렇습니다. 피고는 원고를 99년 12월 1일 날 수습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. 채용을 해가지고 1개월간 급여로 33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. 채용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 1개월 정도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나서 근로자로 채용이 됐죠. 문제는 이 수습기간, 이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은 근로기간에 제외되느냐, 포함되느냐.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제외가 되느냐, 포함되느냐. 원심은 제외한다고 봤어요. 원심은 채용 확정이 아니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99년에 12월 1일 날 들어온 거는 33만 원밖에 안 줬고 1도 맨날 가르치는 거고 이런 거여서 이건 채용 확정이 아니다.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채용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채용 확정은 2000년 1월 1일자에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해야 된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시용이란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. 고용이라는 겁니다. 고용. 그러니까 수습기간도 고용하는 겁니다. 일을 시키는 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게 고용이거든요. 근로 제공 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다. 배운다고는 하지만 배우면서도 옆에 일을 다 해보고 하다보면 복사기라도 돌리고 있는 거죠. 커피도 타고 어쨌든 뭐든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. 이 경우에는 1개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수습사원 근무 시에도 공백 없이 정식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시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 이런 시용기간을 악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왔는데 이거는 판례에 가면 명백하게 다 위반입니다. 계약관계 맞습니다. 근로계약 맞고 고용계약 맞고 따라서 근로기입법 다 적용됩니다. 시용기간 동안에 그런 거 악용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판례에 거 기억이 줄여야 되는 게 좋겠죠. 시용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에 반드시 포함된다. 따라서 이거 포함해서 퇴직금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사업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